현재 미국 원유 및 정제 제품의 재고가 지난 두 달 동안 급격히 줄어들면서 5년 평균치보다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5년 최저치로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 같습니다. 재고량과 유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단기적으로는 관계가 크지는 않지만 재고가 줄면서 박스에 갇혀있는 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SPR까지 포함하면 이미 최하 수준이지만 SPR은 일반 재고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따로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초록색은 올해 정유소 처리량이고 회색은 2015에서 2019년까지 미국 정유소 평균 처리량입니다. 현재 거의 최대 용량으로 가동 중이고 그동안 여러 지역 정유소가 문을 완전히 닫았기 때문에 예전 같은 처리량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 노동절을 마지막으로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고 앞으로 몇 주간은 정유소가 정비에 들어가면서 계절적으로 처리 용량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미국의 정유소별 최대 용량을 보시면 재미있는 게 1위가 사우디 아람코 소유이고 6위가 베네수엘라 국영회사 PSV 소유입니다. 종합회사 엑손도 상당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아래쪽의 PSX 정유소는 CVE와 50대 50 합작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는 사우디가 10월에도 현재 진행 중인 자발적 감산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 한다면 이때까지처럼 며칠 뒤인 9월 초에 발표할 것입니다.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감산한 양을 금전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면 유가가 최소 90달러는 넘어야 하는데 사우디의 최소 목표도 그 근처라고 생각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장관은 9월에 6월 대비 하루 30만 배럴 정도 석유 수출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10월에도 계속 이어갈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8월 수출 감소 목표가 6월 대비 하루 50만 배럴 감소였는데 9월에는 30만 배럴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듯 이번 주 해상을 통한 러시아의 수출은 지난 8주 중에 가장 높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아프리카 니제르에 이어 가봉에서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55년간 아버지와 아들이 장기 독재하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둘 다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현재까지도 프랑스가 자국 군대를 주둔하면서 천연자원 등을 놓고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던 국가였으나 이번 쿠데타로 프랑스의 아프리카 입지가 더 좁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봉은 오펙의 회원국이기는 하지만 하루 20만 배럴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은 국가는 아닙니다. 이집트를 기반으로 아프리카의 자산이 있는 이지와이는 가봉의 해양 유전이 있어서 쿠데타 소식과 함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지와이는 높은 배당과 안정적인 경영에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이 부진하다가 최근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루몰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정치와 치안이 불안한 아프리카나 남미 생산자들이 가진 전형적인 투자 리스크인데 아직 생산 차질 같은 소식은 없지만 쿠데타가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의 PMI 수치가 계속 좋지 못하다 보니 유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8월에 중국의 석유, 석탄, 철광석 수입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생산량과 수력 발전량 감소로 지속적인 석탄 수입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페트로차이나 같은 중국 국영 정유기업들이 생산량 증가와 연료 판매 회복에 힘입어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높은 정제 마진과 중국 정부의 수출 할당량도 늘어나면서 9월에 중국의 디젤 수출이 급증할 거로 보입니다. 페트로차이나는 하반기 연료유 수요가 작년보다 10%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정유사인 시노팩도 하반기에 작년보다 4.8% 늘어난 하루 5밀리엄 배럴의 원유를 정제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87.7%의 가동률에 해당합니다. 시노팩의 CEO는 하반기 중국의 석유 제품 수요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시아의 주요 저장 허브인 싱가포르의 중간 유분의 재고는 강력한 항공유 수요로 인해서 주중 7.5%나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BMO 은행 자료를 보면 주요 캐나다 회사들의 내년도 EV 대비 예상 현금 흐름이 눈에 띕니다.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 사이의 상승률에 배당률을 더한 내지 수익률도 같이 비교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8월 28일자 내셔널뱅크 자료를 보면 투자 은행마다 기준 유가와 회사별 예상 수치가 다르다 보니 조금씩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EV 대비 현금 흐름, 부채 대비 현금 흐름, FCF 수익률, 배당 비율 등등을 잘 참고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유전지대인 몬트니의 7월 유정 생산량 랭킹을 보시면 먼저 원유와 NGL을 합한 리퀴즈 생산량은 탑3를 역대 최고 주가를 기록 중인 캐나다 1위 업체 CNQ가 가져갔습니다. 재밌는 건 그 뒤로 CPG가 4개의 유정을 리스트 상단에 올렸다는 게 놀랍습니다. 천연가스 유정은 늘 그렇듯이 OVV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LNG 캐나다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인 TRP의 코스탈 링크 송유관 공사가 97%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LNG 캐나다 사업이 시작되면 캐나다 몬트니는 필연적으로 M&A가 엄청나게 진행될 것이고 천연가스 최강자인 OVV와 TOU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엑소네 글로벌 아웃룩에서도 2050년까지 전력과 난방을 중심으로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가 20% 이상 중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미에서 경제성이 가장 좋은 헤비 오일 유전지대라는 캐나다 클리어워터 생산 랭킹을 보면 늘 그렇듯이 BTE가 씹어먹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7월 원유 생산량이 전달보다 4.3%가 증가한 하루 3.5밀리엄 배럴로 역대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작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기후변화 문제와 석유산업 축소를 적극 어필한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콜롬비아와 달리 브라질은 아이러니하게 룰라가 되면서 석유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정치 리스크가 줄면서 국영업체인 PBR의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영국의 투자 은행 바클레이즈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브렌트 평균 유가 예상을 타이트한 시장을 이유로 8달러 올려서 9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싸움은 러시아 수출 가격을 제한하려는 G7의 노력과 OPEC 플러스가 생산량에 대한 자발적 조정을 발표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트한 시장은 가격을 억제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SPR 활용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 이란과의 잠재적인 비공식 협정에서도 드러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잡지 포브스가 요즘 마탱이 같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유가가 배럴당 300달러 갈 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쓰레기 기사를 쓰고 있네요. 진짜 매일 영상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뉴스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저도 안타깝지만 최대한 자주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